안녕하세요 팀엘레이션 노성귤입니다 맨날 저희들이 하는 챌린지만 보다가 좀 몸 좋고 근육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챌린지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 피지컬 백 몸 좋으신 분들 운동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주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 복싱연수 김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FB 렌즈 피지컬 프로 코리안타워스 김대현입니다 저도 유튜버 위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시티코 선수 이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홍앤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레슬러 김인호라고 합니다 챌린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피지컬 백처럼 너무 그렇게 안 하셨네요 안 다치는 게 먼저니까 조금 그냥 재미있게 예능으로 재미있게 레크리에이션 하듯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힙션 Off 열어 오우 야 이거 누가 앉아 힙션 Off 폭스 활짝 Bubba 용차 우리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옹 손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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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순 파이팅 제발 하나 둘 둘 도전 어 다음으로 이렇게 웃기냐 안된다 잘 쫙 잘 쫙 골프 프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올라가야 돼! 와우 두 번째 시작입니다 뭐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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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처럼 잡고서도 차갑수로 맞잖아 잡아야 돼 하나 둘 셋 셋 아아아아아아 화이팅 자 점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으아아아아아 천천히야 천천히 우와 형 너무 뒤로 하하하하하하 조작 정국아 정국아 조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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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2 2 2 2 가자! 좋다! 좋다! 조금만 더! 정황한! 아아아아아아악!! 여깄어? 됐다! 가벼워지. 제발! 가자 가자! 가자! 오케이! 들어가! 오아아아아악!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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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! 제발! 가렴텔리입니다! 가렴텔리입니다. 오케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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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봤어. 도전! 우리는 안 돼. 도전! 이 복근의 힘이 오마무시해야돼. 도전! 화이팅! 도전! 가자, 가자, 가자. 엉덩이 내밀어요, 형. 엉덩이 안 닿았어. 아, 엉덩이 안 닿았어. 빨리 내밀는데! 화이팅! 화이팅! 도전! 도전! 형은 안 될 것 같아. 바로 꽂히지. 어, 꽂혔다. 그래, 안 꽂히고! 도전! 도전! 안 돼! 고대 에디션을 벌려! 지진이의 주차기! 간다! 어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지막 예배복 오케이 고생 일어나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기류 끝내자 화이팅 안돼 속으로 형 짚 오 오 시작 으아아악 성공 성공이야? 예 성공 야 한 번 더는 모르겠는데?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채리지 반응 결정 마지막 챌린지. 마지막 챌린지. 단체로 하는. 그렇지. 그리고 손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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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행처럼. 안 되자 안 되자. 도전! 여기 지금 다 가졌잖아. 여기 올라오네. 다리 쭉! 그리고 이럴받고! 이김친 대표님 오늘 나와요? 저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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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팀 대표님. 진 팀 대표님. 오, 생각보다 좋은 거 주셨는데? 오, 맛있겠다. 이런 데가 다소 있어요. 이게 근처에 있었어요? 짱이죠. 한 번만 더 더 좋아. 너무 죄송한데요. 보고 있는데 먹기가...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쉬웠어요. 제가 있어서 이번 팀이 이긴 게 아닐까. 인정합니다. 맞아요. 다음에 부르면 또 오실 주향이 있으세요? 불러주시면 오자. 그리고 우리 뭐였지? 저희 광탈팀이었거든요. 광탈팀이었는데 오늘 복수했던...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. 진 팀 조금만 조용해주세요. 진짜 웃다가 턱이 너무 아파. 아까도 계속 턱 아파 됐거든요. 턱이 너무 아파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. 또 불러주세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피지컬 배고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. 그건 맞죠? 진짜. 우리 노성우씨가 얼마나 힘든지... 감사합니다. 네. 있습니다. 아 예전히 660만 약이야. 저희한테 조금 유리한 챌린지가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미 조 짤 때부터 좀... 아니지 않았나. 네. 싶습니다. 네.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Peace out. 뵙겠습니다.